와 저기 뭐가 엄청 죽어있는데 아닌가? 저게 엄청 몰려있다 물고기 다 물고기네 저거 살려 죽어갈까요? 저게 엄청 뻑뻑뻑거려요 자 여러분들 지금 조금 굉장한 걸 발견했는데 이야 이거 너무 심각한데?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물이 지금 되게 말라서 잘박하게 있거든요 근데 저기 PD님이 계신 곳에 저기에 처음에 푸린자라는데 뭐가 뽀끔뽀뽀뽀끔 하는데 지금 많이 죽어가는 거 같거든요 자 여러분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깜짝 놀랍니다 여기는 좀 별로인데 저게 저거 다 벌써 냄새 나잖아요 와 죽은 냄새 지금 써먼 냄새가 엄청납니다 지금 최근에 비가 너무 안 온 관계로 여기가 지금 하천이라 해야 되는지 저수지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물이 싹 말라가지고 아 빠진다 오 야야야 빠진다 빠진다 가물치도 있어요? 가물치도 있어요? 오 조심하세요 와 이거 무슨 물고기지? 다 죽었네 와 다 죽었네 아직도 살아있긴 해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거 다 사치고요 아 저게 살아서 삽뽑뽑뽑 하고 있네 아 저기 지금 살아있네 여기 보시면은 되게 까먹게 있는 점들 있죠 이게 싹 다 붕어 새끼인 거 같거든요 어느 정도는 좀 수거를 해서 좀 살려주기 위해서 통이랑 챙겨왔습니다 가물치 맞네 아 가물치네 살아있어요? 살아있네? 와 가물치다 가물치도 풀어주실 거죠? 네 아 우리 가물치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조그마네 애가 가물치 맞나요? 아 맞네 안 그랬으면 얘 죽었지 말라 죽었지 와 가물치네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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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지금 가물치가 지금 한 20에서 30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와 근데 여기 물 냄새가 너무 고약한데요 여기가 저쪽에 있는 것 좀 퍼다가 좀 살려줘야 될 거 같아요 자 와 얘도 지금 힘이 없네 원래 그런가 그래도 가물치는 진액만 마르지 않으면 태어나고 파니까 자지 이렇게 두고 자 아 이거 또 뻘이라서 이제 좀 힘들겠다 와 근데 진짜 여기 엄청 다 죽었네 진짜 와 우와 우와 이거 봐봐 엄청 빠진다 와 여기 한 10명은 모여야겠는데 보이시나요 여기 지금 8이랑 해가지고 이거는 그냥 단위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만 단위일 거 같은데 와 여기서 보니까 엄청 많네요 여기 붕어 조금 풀이 있는 애들도 여기 가까이서 보니까 더 어마어마시한데요? 애들을 한 바퀴스 해가지고 여기로 넘겨야 되나? 가슴장아 입고 해야 될 거 같아요 수심이 25 네 한 이틀 앞으로 이틀 동안 비가 올 예정이 없어요 이틀이면 여기 끝나 이틀이면 마르나요? 이 정도면? 네 이틀이면 끝나지 그래도 어느 정도 구출 작전을 하긴 해야 될 거 같은데 여기 좀 큰 애들 여기도 있네요 어 몇 마리냐 안 해야지 그 여긴 수심이 좀 있긴 한데 여기는 진짜 다 말랐네인데요? 와 여기는 물이 없네요 황소개구리 올챙이 마냥 몰려있네 여기 있는 거라도 최대한 할 수 있겠어요 여기는 다구니로 제가 좀 해볼까요? 자 여러분 저기 보시면은 이게 지금 붕어예요 붕어 와 이거 진짜 답이 없다 장비 이걸로 택도 없겠는데요 물 색깔 보세요 이게 우리나라 토종물고기니까 이 정도 버티는 거지 물이 그냥 검은 색깔이에요 여러분 그냥 여기 싹 다 그런 거 같은데 여기에 살던 이 붕어들이 물이 싹 마르면서 싹 모인 거죠 요번에 가뭄이 너무 심어 있던 거 같아요 그렇다고 큰 놈들만 선별해서 구해줄 것도 아니지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물이 들어가 있어 여기 해마다 여기 해마다 그러예요? 거의? 한 3년에 한 번씩 일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네 붕어가 큰 애들이 없는 거예요 아 이거 해봐야 세치 네치 이런거 저기 보면 일부는 네 물을 파고 들어가서 물이 이제 들어올 때까지 살죠 네 이게 그 몇 퍼센트라 될까? 해봐야 한 10분의 1도 채 안 될 거 같아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개죽음이네요 그냥 어떤 수단이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이거는 사람의 노동력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네 한쪽에 지하식 안정을 뚫어서 한쪽에 이제 수심이 조금 깊게 파놔서 이렇게 모여있게 흐려야지 그러면 얘네들이 내년 매후년에 약간 자원이 되겠죠 그러니까요 이것도 나름대로 이제 이 안에서 분명히 시기종이라든가 그런 자원이 있을 거라고 보호종도 같이 섞여 있겠죠 보호종 같은 게 있을 거라고 아 그 지금 그 물어야 되지? 그냥 말이 안 나와요 그냥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? 그리고 이거를 제가 한다고 해도 이게 엄두가 안 나고 그래도 좀 한번 해보긴 할 텐데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할 거라고 저기 아주머니들? 저기 물을 어떤 거 하고 계시거든요? 고기 잡혔어 어차피 이렇게 두개껏 잡아서 매울들이라도 끌어 드실라고 잡는건지 와 여기 작은 웅덩이에도 헐 여기 웅덩이에도 치우들이 이렇게 안 보이니까는 할 말은 없는데 와 나 때문에 더 이렇게 물에 못 들어가네 아 답이 없네요 이거 아휴 그 조그마한 수로에 그래도 물이 좀 있었는데 고기가 우와 아니면 여기 대고 계시면 제가 떠서 여기다 넣을게요 그리고 물 뺀 다음에 옮겨야 될 것 같아요 거기 좀만 대주세요 제가 여러번 할게요 얜 또 크다 뭐 여기 양호장도 아니고 무슨 진짜 물반 고기반이 아니라 고기가 더 많아요 여러분 물고기가 숨을 쉴 수가 없으니까 육지로 올라와서 숨을 쉴려고 입을 뻑금뻑금 하고 있는 실정이더라 보니깐요 지금 3,4번만 떴는데도 보시는 것처럼 엄청나죠 아휴 이거 피부병이고 나발이고 좀 해야겠네 아휴 장비 좀 남아 이제 다 들어가지 네네 저는 이제 끝났어요 열심히 씻으면 되니까 이거는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이곳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잡아가서 뭐 판매할 목적은 뭐 전혀 전혀 아니시겠지만 좀 도와주실 분들은 오셔서 좀 도움의 손길을 조금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딱 보면요 여러분들 약간 참혹하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좀 너무하다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고 기분이 막 좋지는 않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 다 위에 올라와서 호흡하겠다고 난리 났어요 여기 보면은 무슨 물고기인지 모르겠는데 피래미 쪽인지 다른 물고기조리랑 납자루들도 많고 그래요 네 네 근데 여기 매년 그래요 아니면 가끔 그래요 가끔 그래요 가끔 그러죠 아 이게 왜 그런거지 아 자연적인 현상이긴 하네요 아 옆에 수로 있나요 여러분들이 도와주세요 근데 마음 단단하게 먹고 오셔야 됩니다 여기다 살려줄까요 네 일어나라 얘들아 다 뻘이네요 오 그래서 살아난다 오 다행이다 이거 보이시죠 자 지금 좀 부었어요 제 얼굴 찍느라 딴 데 찍고 있었는데 좀 있으면 호흡하면서 살아나거든요 거의 못 뜨는 애들이 많잖아요 네네 진짜 살아나요 여러분 얘는 죽은거고 아예 여름에도 죽은거고 여름에도 죽은거고 여름에도 시작할때부터 죽은 애들인데 네 진짜 힘드네요 가물치 잡으러 왔다가 여러분 이렇게 작은 수로에서 가물치 잡으러 왔다가 아 이걸 하고 있네요 여러분들 와 진짜 심각하네요 포인트 공유하는 거는 제가 허락을 받았고 이 부분에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사이즈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단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구추를 해서 수로라든지 맑은 물 있는 곳으로 방생을 해 줄 수 있는 분들이 찾아오셔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딱 한 번 했는데도 이 정도 힘든 거면 보실분들은 진짜 각오를 단단히 해야 될 것 같고 그 심지어 여기 뿐만 아니라 일자로 쫙 해서 엄청 많은 범위에 이렇게 붕어들이나 토종 물고기들이 죽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생명이고 보잘것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번에 맹꽁이도 그랬고 여친구들 안에는 보호종 또는 작은 생명들이 다 달려있는 건데 이게 좀 무의미하게 이렇게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좀 해결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보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많고 그래서인지 아까 여기에 이제 새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잡아먹으려고 근데 많은데 이제 배부르니까 안 잡아먹는 거 같더라고요 아무튼 포인트는 이쪽에 있으니 우리 구독자분들이 놓아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슴장화 뿐만 아니라 많은 거 준비해 오셔야 되고 여기 보세요 여기 아저씨들도 장비 와가지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지하수를 지금 여기는 안 틀었지만 다른 쪽은 많이 틀어놓은 수로들이 있거든요 그 근방에 풀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와 뻘 미쳤어 그리고 피부 병 있으신 분들은 안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냄새가 심합니다 와 이게 일자로 쫙 더 있네 요거 지금 뻑금뻑금 하는 것도 다 붕어예요? 저거 물 빼는 건가 설마 네 빼고 있는데 왜 빼는 거지? 아 옆에 논에 물 기르려고요 어떻게 보면 또 경쟁이라고 내가 물을 빼지 않으면 다른 논에서 물을 빼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은 별로 없으니까 서로 막 뽑아내는 거 아 이것도 좀 어떻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붕어 다 죽고 하는 거 아시면서도 물을 빼는 거 같아요 그렇죠 붕어 죽는 거는 아 이상 아무도 아까워하지 않아요 농사가 네 그래도 여기는 물이 좀 있네요 네 이것도 내가 봤을 때는 4일에서 5일 정도 아 지금 여기 물을 일주일 못 버틸 거 같아요 여기서 물을 지금 빼면서 여기에 있는 붕어들도 아마 아까처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거 같은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국가자원인데 저 붕어들도 그러니까 이 사실을 몰라서 못하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이유는 제가 뭐 다 할 순 없지만 조금이라도 영향력이 있더라면 아시는 분들이 조금은 생각을 하고 도움을 주시지 않을까 해서 이 영상을 올립니다 자 정말 마지막으로 포인트 공유해 드립니다 그리고 위험할 수도 있고 절대 혼자 오시면 안 되고 최소 2인에서 3인조로 해서 조금만 조금씩만이라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